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SDV의 핵심인 차량용 반도체는 미래차와 교통 환경에서 중요한 요소인데요. 차량의 눈과 두뇌 역할을 하는 만큼 반도체 기술 역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을 세계 시장에서도 알아봤는데요. 관련 내용을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래 자동차 안전에 필요한 핵심 기술인 V2X. 지난해 정부가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를 위한 통신 방식을 LTE V2X로 결정한 가운데 5G를 기반으로 한 V2X 플랫폼이 소개됐습니다. 차량용 반도체의 통신,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라닉스는 5G를 활용한 초저지연 전송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끊김없는 데이터 전송과 빠른 속도로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자율주행의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V2X 칩셋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는 크게 3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보안의 칩셋도 저희는 자체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칩셋 기술을 통합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회사는 전세계적으로 라닉스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 운전자와 보행자, 인프라 간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신경망 처리 장치 NPU. 차량의 두뇌 역할을 하는 NPU와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ADAS 등을 개발한 펜리스 기업 텔레칩스는 SDB 트렌드에 맞는 차세대 SOC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임포테인먼트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글로벌 완성차와 전장업체에 공급하는 반도체 물량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텔레칩스의 해외 매출액은 1,911억 원으로 전년보다 27% 올랐습니다. IVI와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등 사업 영역을 확장한 업체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과도 기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칩 레인을 가지고 있다 보니 텔레칩스 칩들 간의 어떤 연계성이라든지 혹은 타 칩과의 연계성까지 고려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는 칩 벤더임에도 불구하고 BSP라든지 하드웨어, SOC 전반적으로 다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지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첨단 모빌리티 산업에서 주목받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생태계와 시장 전망,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업계가 모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열린 모빌리티 산업 네트워킹 행사 자산호부에는 차량용 반도체 선도 기업 4개사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자리에서는 향후 차량용 반도체 수급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산화를 통한 공급망 안정성 강화와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등이 언급됐습니다. 자산호부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산업 구성원 간 교류와 협력이 공급망 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시장 선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이지은입니다. 채널A 산업뉴스 이지은입니다.